모두 아시다시피 부덕한 제가 폐하와 혼이 난 지 10년에 이르렀으나 아직 후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5년 전에 개비를 드렸으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폐하께서 오늘날 저리 마음을 잡지 못하시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해서 다른 황으로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을 하다니요. 황우마마 신들은 아무런 얘기도 사전에 듣지 못해 싸웁니다. 이 일은 어차피 내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까? 허우면 새 황우께서는 어느 가문의 뉘신지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허우면 홀리는 언제 올릴 건가요? 폐하께서도 이 일을 알고 계시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 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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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